음악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널 보고 싶다라는 곡으로 3집 앨범을 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문철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 멀리 산세가 아주 기가 막힌 숲에 우거진 장성까지 와서 우리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가요 뮤직 TV 우리 대표님께서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많이 여러가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힘들었지만 몹쓸 병이 암이라는 병이 와가지고 한 3년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자신있게 우리 팬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남길 만날 수가 없는 그 사람 분배를 하시는 애 때부터 오늘도 기다리는 너 그 앞머리에 몰아서서 눈물을 감추는 사람 꼭 한 번 만나고 싶은데 미치게 되고 싶다 적도록 보고 싶다 미치게 되고 싶다 아멘 니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말할수 없는 그사람 담빈 하나씩 했대구요 오늘도 보고싶으나 안모르네 몰아서서 너를 만드는 사람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미치를 보고싶다 죽도록 보고싶다 내 사랑아 담빈 하나씩 담빈 하나씩 담빈 하나씩 안모르게 몰아서서 너를 만드는 사람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미치게 보고싶다 죽도록 보고싶다 내 사랑아 약으로만 달렸던 약으로만 달렸던 약으로만 달렸던 약으로만 달렸던 약으로만 달렸던 한글자막 by 한효정